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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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가 고아나이다.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하니 여호 선조님의 높으신 은덕이 세상 느껴지며 추모의 정이 더욱 간절합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들이오니 강릉 하시와 현명하옵소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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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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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한 우유 3분의 20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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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철은 거기에 문을 위에 놀지나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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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4, 4, 5, 5, 5, 6, 6, 7, 8, 9, 9, 10, 11, 12, 13, 13, 13, 14, 15, 16, 17, 18, 16, 17, 18, 18, 18, 19,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21, 2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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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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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어디꼬? 어디꼬? 괜찮아. 자, 거기 들어가라. 우리 오세요. 응. 3명 할 때 할려고 1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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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3명 3명 4명 3명 3명 4명 1명 4명 4명 1명 1명 한번 해볼까? 내가 말이래. 그냥 찍어 바로 봐야 돼. 안그러면 그저. 네. 김수님. 김수님. 시 이렇게 뗄 거 없나? 핀자 쌀? 별 줄. 있잖아 이래 안 돼 아 이거 잠깐 있잖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휴 헤네 이쁘데이 응 응 응 응 아휴 헤네 이뿌데이 응 하니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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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하나만 예쁘네 아이고, 혜모야 뭐 공주네 한복 모델이네 이렇게 잘랐고 있어. 이마님께서 도시락을을 해 드렸어, 그 후에 그 후에도 불을です. 바로 말하자. 다시 한방은 오랫동안 끊어 주면 모집이arkenenson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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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ions Computing est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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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아이고 잘생겼는데 자, 새해 또 축하할게요! 입학하니까 축하해!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귀여워 해나가다 새벽하고 해나가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잘 놨다 야, 쌩이 격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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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해나, 해나 천잔이 잘자니 잘 못 찾자 잘 못 찾자 잘 못 찾자 안 돼 이 저 너무 잘해가지고 간 다 풍경 땡 눈 고춧가루 참기름 김건육 찬물찜 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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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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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후추 고추 매콤한 물 고춧가루 고추 숙가루 마와자 덥다고 한 마드 해주세요 엄마한테 또 먹으면서 해야 되죠 일하는 모습을 하면 되죠 그래 올해는 더욱더 누워주든지 번창하고 한입이 대박 터지길 바란다 엄마가 말 두배이 없다 갑자기 그리게 올해 더 건강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명이 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또 준비하면 되죠 아버지 오늘 덕담 한 마리 해주세요 덕담이요 새 덕담 덕담은? 예 오늘도 많이 건강하시고요 덕담 할 사람? 형 그 덕담 한 마리 해 올리지 말해 원래 모두 건강하고 뭐 사람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만 보면 되죠 그래 자 성공해도 되자 덕담 한 마리 해라 얘들아 동작 잘 이것도 성공할 수 있다고 아 모두 건강해라 그래 사업도 건강하고 덕담 한 마리 해라 평소에 불편하지 말고 주어진이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딱딱하다 그지 자 형 그자 끈이 한번 해 한 마리 자 집사람 올해는 모두 건강하고 작은 소원이라도 하나씩 이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세우시다 한 번쯤 네 네 다들 아프지 마시고 음 원하는 소원 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지은이 자 형님들 대표로 한번 자 사촌 형님들 대표로 한 말씀 응 다들 건강하세요 그래 자 지은이도 지은이도 자 지은아 화면이 잘 맞는다 응 화면이 잘 맞는다 빨리 얘기해 응 응 응 고마워 자 생긴 놓고 응 왜 없어 응 없어 없어 자 수희 언니가 모범을 보여야지 자 수희가 현아한테 한 말 해줘 네 네 혜나야 건강해라 해줘 응 응 혜나야 건강해라 해줘 자 혜나는 은혜한테 더 건강하세요 해줘야지 네 수희 언니가 건강하세요 우와 아주 좋다 자 수리 서로 안아주기 자 수희야 혜나 안아주고 응 응 그래 또 나중에 봐요 어 할 때 울지 말기 알았지 혜나 또 나중에 보니까 알았어요 응 쉬다 알았지 응 응 일단 뭐 절 드리고 덕담 아저씨 하는것 좀 촬영할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고 눈끼리만 볼게 응 네 네 응 응 응 응 응 자 자 세공말 봅시다 아이고 올해는 우리 수희 공부 잘하고 우리 김서방은 오래 건강하게 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네 꼬니미 또 우리 꼬니미는 대박나고 동시에 방도 강일수 형님 세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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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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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너무 좋다 흐흐흐 플래시 너무 있어 보이는데 22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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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로기 학교 들어갔는데 이거 버텨라 너도 엄마도 돈도 없는데 동업장 자기들자 뜯다 한번 다시 한번 더 하십쇼 교복살께요 아우 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김소방이 용돈을 아우 그러면 안되지 영인이라도 영인이라도 사랑을 알아서 줬는데 나는 사랑을 받았어 김소방이 얼마나 교재를 많이 하는데 경력이 내가 저거 운동 안되니까 자기들아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데 많이 챙겨주시고 교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야 나야 걱정할거 없어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예 아이고 오늘 뭐 슬클하면 뭐 어떻게 다녔어요? 아니 형이 오늘 못 가면 못 가보잖아 아아 갈 때 같이 가야되나 그래도 오늘 같이 집사람은 뭐 식사비 때문에 못 가고 네 아아 와아 좋겠다 이거 우산이라서 가방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야하기 이게 뭐 다 같이 챙긴 옆에 있던거에요 다들 덕담 한마디씩 해주세요 먼저 애할아버리부터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경룡이 오늘 중학교 입학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에 나가니까 아주 멋있어졌어 우리 경룡이 아 좋아 아유 파이팅이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외할머니한테 외할머니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 경룡아 중학교 가기도 공부 잘해 네 그리고 씩씩하게 알았지 건강하게 크고 그럼 돼 이모 자 안방이자 작은 이모 작은 이모 큰 이모 큰 이모 어디갔어 모르겠어 큰 이모 화장실 가시나요 슬리아 너도 덕담 화면분들 문드리면 안돼 뭘 이야기해야되나요?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경룡이 덕담 경룡아 중학생이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건강해지고 알겠지 네 그래 감사합니다 큰 이모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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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담 한마디네 그래 슬리아 너도 덕담 한마디네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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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그래 경룡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원래 중학교 입학하는 축하한다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거 그냥 안 배웠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거야 이러면 시원할 거 같은거야 아예 아예 너무 잘한다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 야 아유 수휘 잘하는데 어휴 잘해 아우 자리 살살해 저희 살리 잘했어 고마워 Fix 부드럽게 아이쿠라 설명 아우 손아플라 sight 여기 experienced 이거 봐 요거 봐 이야 수휘 그 어디서 배웠어 어머 이거 너무 싫어요 지금 이거 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라고 있어요 잡는데! 잡는데! 가야 되겠지 술이야? 굿마리 해 굿마리 아 가야 돼 잡혀 잡혀 뭐야 개 개야 안치면 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는 나갔어 오빠 잡을 수 있어 다시 할까? 우와 수혜리 대단하네 수혜리 잘해 이따 잡아야 되는 거야 두유도 있어 두유? 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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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개 우리는 육개로 잡아 버린다 아빠 뭐 육으로 잡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럼 어 안 하는 거죠? 해고 여기 있어 응 그래 지혜가 이거 들어갈 건데 우리도 육으로 잡고 야아아아아아 야야야 야야야 으악해 안돼 안돼 지혜가 안 돼 이거 죽으면 낸 데가 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까 세고 게 낸 데는 다 으아악 아니 얘가 요렇게 요렇게 유나들하고 나도 요렇게 개날레븐 요렇게 돼 개날레븐 할아버지 한 번 더 우와 대박 이제 뭐 한 번 놀자 얼른 도망가야 돼 아 씨 어떡해 우리 얼른 도망가야 돼 씨 대단하다 아 야 야 야 우리 이거 덕힘은 큰일나 덕힘은 저쪽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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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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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